아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. 아이고 성노님 무엇입니까? 시금지 재배에요? 아 시금지 뽑고 있어요? 네 아우 네 음 음 음 음 음 속아내는게 아니고 다 몽조를 뽑는거에요? 뽑고 여기다 또 숨어야 돼요 여기다 또 놔줘 또 놔야지 여기가 자꾸 그렇게 숨으라고 하잖아 여기다 또 놔면 또 놔요 시금지 갓 시금지 갓 음 나문도 뽑아먹고 또 나문도 뽑아먹고 여름 되면 나기가 힘드니까 또 시 뿌려놓는거죠? 네 시 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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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치가 이렇게 잘라 음 음 음 음 음 호기 좋아요? 양념에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념에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념에 계산해보셔야 합니다. 풀도 안나요? 네 저기 그늘이 져서 그런가? 풀이 안나나봐 저기있어요 저기 돼서 덮어 씌워서 풀나 구멍이 없지 지금 집 거기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 크네 이게 맛있는 시금치야 시금치 잘 샀다고 하더라고 시 한꺼번에 다 뽑으면 안되잖아요 그만 뽑아요 또 먹고 뽑아야지 네 여기다 그냥 씨 뿌려놓고 네 여기만 뽑으려고 응 시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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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어 응 다 들어요 어 내가 풀먹어갖고 올께요 걸음 줘 줘야 돼? 내 딸날네도 얻어먹어 서로 나눠 먹는거지 뭘 그럼 뭐가 어려 살라그려 죽게 농사 잘됐는데 그치? 농사가 이렇게 잘됐는데 얻어먹고 서로 나눠 먹고 살아야지 저게 젤리 내가 다듬아 준다니까. 가져가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상추 많이 다듬었습니까 시금추에요 아 시금추 예 에 시금추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저씨 드렸더니 좋아라시네 서로 나눠 먹고 사는거지 뭐 그렇지 욕심부려서 뭐래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두고 우리 시금추가 잘됐대 시금추가 너무 잘됐대 시금추가 너무 잘됐대 해서 awareness 흑 청소 Då sneeze 저 b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